이재부터는 상위 랭크 5위 아래에 들어있는 분들입니다. 빅 181원입니다. 헤드팀 테크아웃, 팀레이드, 하이웃팀 클리닉, 언렬의 브림콘, 신데렬의 스키져, 브로콘, 텍스트 프림 소생의 대한민국 인터스키 파이팅이라고 하여튼 최성호 선수입니다. 오! 오 좋다. 오! 오! 여섯 3백 50위를 하입니다. 킨레드, 오카스카 코리아, 빅삼! 브리콘, G-Sacks 소속의 거친 담당 박시현이 아가씨가 기름을 믿어라. 박시현이 아가씨가 기름을 믿어라.